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교통계획 첫 시간입니다 교통의 특성 및 정책 교통계획, 교통안전, 교통법, 교통법,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다 보면 이 부분은 공부를 굳이 많이 깊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재 특성상 개념을 주고 그리고 그 개념에 해당하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핵심 문제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읽어보고 핵심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특히 교통의 특성 및 정책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저랑 먼저 교통의 특성 및 정책, 교통의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교통의 개념 및 기능 자 교통의 개념 및 기능은 여러분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통의 개념 및 기능은 상당히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교통의 개념 여러분들 굳이 제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굳이 디테일하게 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이것만 좀 한번 볼게요 자 교통의 개념에서 두 가지 개념이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과 접근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동성과 접근성 자 이동성과 접근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광범위한 교통 물량 즉 사람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큼 수송하는 범위를 넓게 갖고 하느냐 자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고속국도나 고속국도나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국도 이런 쪽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접근성 같은 경우는 얼마큼 그 목적지에 가깝게 들어가 주게 되겠느냐 자 기능적 분류에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집산도로 그 다음에 국지도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교통의 기능에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화 돼서 나오지는 않지만 자 뒤쪽에 접근성이냐 이동성이냐 이런 개념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교통의 기능은 역시 뭡니까 화물, 사람 이런 교통의 주체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핵심 문제 1번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교통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승객과 화물을 일정한 시간에 목적지까지 운송한다 그죠 2번 도시화를 촉진하고 대도시와 주변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준다 좋습니다 3번 산업활동 구조의 변화를 억제한다 자 우리가 예전에 60년대 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동권의 우리 경제발전을 이룩시켜놨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시, 도로 이런 교통의 상황을 개선시키게 되면 산업활동에 대한 발전, 구조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산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생산비는 뭐죠? 간접비, 고정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죠 이 투자해야 되는 비용 생산비는 낮춰주게 되는 거죠 물동량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생산비는 낮춰준다 3번이 틀린 내용이죠 자 이 문제 제가 좀 깊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그대로 풀릴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파트 도시교통의 특성 및 공공서비스로서의 교통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도시교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잡고 가보죠 도시교통 자 여러분들 요즘에는 도시에 안 살고 계신 분들이 드물 정도로 도시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자 도시의 교통이다 도시교통 도시교통은 주로 어떤 거죠?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 내에서 이루어진다 자 도시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 뭐예요? 결국 단거리 단거리 교통이다 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단거리 교통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심의 중앙 부분 우리가 CBD라고 얘기하는 도심의 중앙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요? 주로 정체라는 것이 일어나죠 정체 자 그래서 교통량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교통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교통량이 집중된다 자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특징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도심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교통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죠 주로 출퇴근 시간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정도 개념을 보고 한번 핵심 문제 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일반적인 도시교통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국가 및 지역교통에 비하여 단거리 교통이다 그죠 자 2번 대중교통수단의 발달로 대량 수송이 가능하다 좋아요 3번 통행량, 교통수단, 터미널 등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아요 그죠 여러분들 대중교통, 도심은 대중교통 발달이 상당히 크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4번 도시 전역에 통행이 고루 분포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자 어디에 집중된다? 교통량이 집중된다? 도심권에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심이 발달한 도심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통정체가 발생하게 되죠 특히나 언제? 출근, 퇴근 시간 이럴 때 급격하게 정체가 심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로서의 교통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공공서비스 자 공공서비스 교통은 공공서비스다 라는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로 통제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지었을 때 그리고 도로를 사용할 때 여러가지 정부의 어떤 통제나 그 다음에 개입을 받게 되죠 그러면 자 앞에서 얘기했던 도심교통의 특성을 잠깐 보면 교통량이 집중된다? 교통이 정체된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뭡니까? 자 어떤 교통에서 발생하는 로스들을 정부와 개입하면서 즉 공공으로서의 개입을 통해서 그거를 많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체에 원활 정체에 원활 자 정체에 원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도심에만 계속 도로를 짓게 되면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역적 균형 관점에서 자 도시뿐만 아니고 외곽 부분에도 자 우리가 도로를 지어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균형적인 교통시설 구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통을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즉 공공서비스 개입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문제 3번 이것도 역시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교통서비스 분야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공공서비스는 공공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자 서비스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자 정체원화라는 건 효율성이고요 그 다음에 균형적인 교통시설 구축은 형평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번 교통은 공공제임으로 사적 독점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방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와 제한정책이 필요하다 이 내용 좋죠 자 3번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도시 전역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자 교통시설을 투자한다 즉 역을 하나 만들어주게 되면 그 주변에 집값이 들썩들썩합니다 즉 뭡니까? 정부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해주게 되면 해주게 되면 상당히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이거죠 자 3번은 그래서 내용이 틀렸죠 미친 영향이 거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상식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놓치면 큰일 나죠 자 이 상식적인 문제를 놓치는 이유는 뭐냐면 답을 여러분들이 외웠기 때문에요 자 이해를 하면서 그냥 풀어주게 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자 답을 단순히 외우게 되면 헷갈려서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외운 답이 맞나? 문구 하나만 좀만 달라줘도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게 되죠 이해를 하면서 진행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교통의 3요소 나오죠 교통의 3요소다 교통의 3요소 보통 우리가 이제 객관식은 4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3요소 이런 쪽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파트를 불문하고 3요소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자 우리가 3요소로 세 가지를 찍죠 자 뒤쪽에 나와 있는 교통 3요소의 교통주체는 운전자, 보행자, 승객, 화물이다 이런 걸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교통주체는 교통을 일으키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대상, 주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외워가면서 볼 필요는 없다 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뭐냐면 교통주체수단시설 이렇게 교통주체수단 그리고 시설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다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분필이 계속 한쪽으로 쭉 계속 밀려 내려오네요 자 그래서 제가 잡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여튼간 주체, 교통주체, 교통수단, 교통시설 이 세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게 되면요 자 우리가 핵심 문제 4번 자 이 문제 말고도 이 파트에서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거의 매회 또는 두 회에 걸쳐 하나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중 교통의 3대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교통주체, 수단, 시설 이게 3대 요소죠 교통계획 자 이거는 교통수단, 시설 그 다음에 주체 자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자체가 3대 요소로 들어가진 않는다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교통의 분류와 접근 특성 한번 볼게요 교통의 분류와 접근 특성이다 교통의 분류와 접근 특성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공간적 분류다 즉 공간을 통해서 분류를 한 거죠 지역이냐 즉 장거리냐 단거리냐 도시 단거리 자 지구 교통축 이렇게 나오는데 자 공간적 분류 한번 볼게요 공간적 분류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공간적으로 지역적 지역적으로 분류를 할 경우 그 다음에 도시적으로 분류할 경우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지역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지역간 그죠? 지역간 이동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장거리에 해당하고 장거리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도시는 도시내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리듯이 단거리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단거리를 의미하게 된다 자 요게 이제 공간적 분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지구 교통축 요거는 이제 도시 내부로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꼬는 형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의 분류에서 교통수단을 갖고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교통수단 분류 교통수단 분류 이렇게 나오죠 교통수단 분류인데 자 거기 단서가 하나 달려있어요 자 국가기관교통시설 그죠? 국가기관교통시설에 의한 분류다 국가기관 기관교통시설이다 국가기관교통시설이다 국가기관교통시설이다 라고 하죠 국가기관교통시설에서 여러분들 딱 보면 이 기관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어떠한 사업의 기관이 되는 어떤 행위 어떠한 것에 대한 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메이스가 된다는 거죠 자 국가의 메이스가 되는 교통시설이다 규모가 크고 국가의 굴격을 형성하는 자 규모의 형태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있는 종류를 보아하니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가장 큰 장거리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일반국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철도 자 그리고 공항 자 무역항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철도 자 공항 무역항 무역항 자 전부 다 뭐예요? 굵직굵직하죠 자 철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철도 중에서도 지하철 이런 거는 제외하는 거예요 지하철 제외하고 지하철 도심을 다니는 지하철은 제외하고 자 국가의 골격을 잇는 선들 뭐 KTX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나오는 것 그 밑에 내용 나오면 도로의 기능별 분류다 라고 나옵니다 도로의 기능별 분류 뒤쪽에도 기능별 분류를 하면서 뭐 집산도로니 보조간선이니 간선이니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분류는 국도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죠 자 도로 분류 도로의 기능 분류 기능 분류 자 나오죠 자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국도 1 자 국도 2 자 그 다음에 국도 3 자 국도 3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국도 1 같은 경우는 장거리 통행 가장 규모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뭐다? 규모가 큰 겁니다 규모가 커진다 규모가 큰 것이다 라고 보고요 자 국도 1 같은 경우는 장거리 통행에 익숙한 거죠 장거리 통행 장거리 통행에 익숙한 것이고요 장거리 통행에 익숙한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국도 2는 조금 애매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 놈입니다 자 국도 1보다는 작고 자 국도 3보다는 큰 국도 3보다는 큰 형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도 3는 뭐다? 국도 3는 자 국도 1과 국도 2를 뭐예요? 자 보조하는 역할 보조하는 역할이다 보조하는 역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재에는 연계 및 보완 이렇게 쓰여 있죠 이 보조라는 말을 연계 및 보완이다 연계 및 보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보완 이렇게 써져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국도 3가 연계 및 보완 국도 1과 2를 연계 및 보완한다 이 내용으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그 다음을 보면 자 교통수단에 따른 접근성 접근특성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제가 교통개념 처음 나올 때 이 접근성 이동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교통수단에 따른 접근성 특성을 볼게요 접근성 특성 자 접근성 자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지까지 얼마큼 가까이까지 붙여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큰 건 당연히 자가용이겠죠 집 앞까지 딱 가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큰 거 고속버스 철도 비행기 그죠? 고속버스 철도 비행기 철도 비행기 즉 무슨 얘기에요 이게? 결국은 가까이 우리 집까지 가장 가까이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 접근성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대로 치면 자 여기는 접근성 순위는 자가용이 제일 크지만 만약 이걸 이동성으로 바꿨다 즉 장거리 운행 이동성으로 바꾸게 되면 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가장 이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철도 자 고속버스 자가용 요런 식으로 다시 순서가 재배열되게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보면 돼요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네 자 지금 핵심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게 제가 자 개념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개념 정리하지 않은 건 한번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섹션 두 번째네요 교통계획의 개념 및 분류 교통계획의 개념 및 분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장기 교통계획이냐 단기 교통계획이냐 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죠 자 판서를 좀 지우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 지금 보면 단기냐 장기냐 이 내용을 갖고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단기 교통계획의 특징 그리고 장기 교통계획의 특징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면 이 파트에서는 역시 여러분들이 오답을 낼 가능성이 적고요 문제를 얻어가는 파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부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교통계획의 개념 및 분류 자 교통계획의 개념이 나오는데 역시 이거는 뭐죠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통계획의 기능 및 역할 장기적 교통계획의 목표 설정한다 교통계획책의 목표 기반 마련한다 뭐 한정된 재원에서 투자 우산수의 설정 근거에 준한다 이런 말들은 사실상 어떤 정해진 공식이 있는 말들이 아니고요 자 교통계획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범주에서 어떤 말든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계획의 기능 역할은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교통정책의 상위 궁극적 목표 자 우리가 상위 궁극적 목표라는 표현이 나오면 자 이것도 역시 여러가지 다른 말들로 다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산이 상위 궁극적 목표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추상적이면서 조금 큰 범주를 다루게 된다는 거죠 다음 중 궁극적인 목표 교통계획의 상위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조금 협소한 것을 답으로 찍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라는 겁니다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네 추상적이다 자 나중에 이제 또 저랑 법규 쪽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법규 쪽에서도 기본계획이다 관리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기본계획은 상당히 넓은 범주를 다루고 관리계획은 그 세부적인 범주를 다시 한번 파고 들어가서 다루는 자 그래서 이제 또 레벨이 좀 있습니다 상위 궁극적 목표는 조금 넓은 범주에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교통계획의 분류 자 그래서 기관 공관 대상병 분류인데 자 이것도 이제 기관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공관 대상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자 그리고 대상병 분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기관별로 보면 장기냐 단기냐 중기냐 그 다음에 공관별로 보면 국가적인 거냐 지역적인 거냐 도시적인 거냐 아니면 지구적인 거냐 가로망으로 아주 세부적인 것이냐 대상별로 보면 도로망이냐 대중교통이냐 교차로냐 주차시설이냐 대상에 해당하는 거냐 기관에 해당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 문제 보면 교통계획의 공간적 범위 계획 대상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범위 계획 대상의 공간적 범위 계획 대상 공간적으로 물어봤어요 지역교통계획 장기교통계획 가로망계획 국가교통계획 이 중에 장기교통계획은 뭡니까 공간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기관적으로 나눠 놓은 거죠 기관적으로 자 기관별 분류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기관별 분류 장단기 교통계획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죠 자 교재의 장기가 뒤로 가 있고 단기가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바꾸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헷갈리지가 않겠다 그쵸 단기 장기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단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해내는 거야 자 어디 버스 정류장 같은 데가 문제가 좀 있어 그럼 버스 정류장의 정류장 시설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순간적으로 많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수의 대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수 대안 대안을 여러 가지 주민들이 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장기적인 거 장기적인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KTX를 뚫어야 된다 여기에 무슨 대안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까 KTX지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소수 대안 이렇게 들어가죠 소수 대안 자 그 다음에 교통수요 교통수요가 뭡니까 자 그 현시점에서 자꾸 변하느냐 자 그 앞에 교통수요가 자꾸 변하느냐 아니면 변하지 않고 고정적이냐 요런 내용인데 자 단기기획 같은 경우는 자꾸 변하는 자 변화하는 교통수요를 반영해야 돼요 그죠 근데 장기적인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걸쳐서 진행하는 건데 자꾸자꾸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정적인 어떤 교통수요를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비용은 당연히 KTX가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그 비용 자 그 다음에 정류장 하나 바꾸는 거 상대적으로 저비용 요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자 그리고 지향점은 뭐냐 당장에 내가 내가 편리해야 돼 그죠 단기적인 같은 경우 버스 용류장 서비스 지향점 서비스를 지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같은 경우는 오랜 시한 걸쳐서 뭡니까 엄청나게 큰 시설들을 줘야 됩니다 KTX 역 KTX 하나 만들려면 역을 몇 개를 줘야 돼 그것도 엄청나게 큰 거를 그래서 시설 지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설 지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있어요 6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장단기 교통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뭐냐 물어봤죠 자 단기 교통계획은 자본집약적이고 자 장기 교통계획은 저자본비용이다 아니죠 반대로 써져 있네 자 장기 교통 같은 경우가 고비용 그렇기 때문에 자본집약적인 거예요 자본집약 집약 자 그리고 자 단기 같은 경우가 저비용으로 들어가겠죠 반대로 써져 있고요 2번 단기 교통계획은 소수의 대안을 추구하고 장기 교통계획은 다수의 대안을 추구한다 단기 교통계획이 다수 대안 장기 교통계획이 소수 대안이라고 말씀드렸죠 3번 단기 교통계획은 서비스 지향적이고 맞네요 자 장기 교통계획은 시설 지향적이다 맞네 3번 정답이고요 4번 단기 교통계획은 교통수요가 비교적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스타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교통계획은 교통수요가 변화 가능한 경우가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한 10년 걸쳐서 이제 장기 교통계획하고 KTX를 만들었는데 자꾸 변해 난리나는 일이죠 자 됐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다음 주 단기 교통계획에 비하여 장기 교통계획이 갖는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장기 교통계획이 갖는 특징 중에 어떤 어떤 것이 여기 들어가 있냐 서로 다른 데에 대한 시설 지향적 저자본 피드백 지향적 이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보기에 시설 지향적 이거 들어가죠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주면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 수 있어요 관련된 문제를 자 다음 핵심 문제 교통계획을 계획기간에 따라 장기 교통계획과 단기 교통계획으로 구분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1번 장기 교통계획은 시설 지향적이고 맞네 자 단기 교통계획은 서비스 지향적이다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 3, 4번 여러분들 표를 보면서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는 섹션 부분 이 파트 섹션에서 기간별 분류 단기와 장기계획 단기교통계획과 장기교통계획을 구분하고 문제를 푸는 거 자 이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계획의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계획의 평가 여러분들 맨 위에 이제 교통계획의 평가 순서 나오는데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자 교통계획의 평가 순서 교통계획의 평가 순서 교통계획을 짰는데 이 교통계획이 맞냐 틀리냐 산이 제대로 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자 요거를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교통계획의 평가 그래서 평가 순서가 나와있죠 평가 순서 자 평가 순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대안 작성해야 되고요 대안 작성 자 대안 작성이라면 계획 작성인 거예요 계획 작성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평가 들어가고요 영양평가 들어가고 자 영양평가 끝나면 영양분석 영양분석 평가 똑같은 말이에요 분석 자 분석 분석이라고 합시다 뭐 교재 분석이 나와있으니까요 자 분석이고요 자 영양분석 끝나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100원을 투자했을 때 120원을 뽑을 수 있는 고부가 같이 교통시설이냐 이걸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되죠 경제성 평가 제일 중요해 경제성 평가 제일 중요해 보통 경제성 평가에서 보통 우리가 심의를 통과한다는 거는 경제성 평가가 통과한다 이렇게 봐도 무관해요 자 그래서 경제성 평가가 통과하지 않는데 이걸 굳이 하고 싶어 그래서 약간 부풀리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그 역이 역 사라지는데 여기 엄청나게 수요가 많을 것이다 라고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막 저보니까 이용한 사람이 없어 그럼 그 당시에 평가했던 거 다시 피드백해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종합평가 들어가는 거고요 종합평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적 대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최적 대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대안 작성 1,2,3 영향 분석하고 경제성 평가 분석해서 여기서 뭐 수용제 가치를 쓴다든지 비용 편익을 쓴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써 갖고 우리가 뭡니까? 자 경제성에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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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겠죠? 그 다음에 종합평가하고 최적 대안을 선정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1번 교통계획 평가식 고려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자 교통계획 평가식 고려 요소 보겠어요 자 1번에 보면 바로 잠재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잠재가격 자 잠재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대로 여러분들 옆에 나와 있는 굵은 글씨로 표기를 해놨죠 자 공공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잠재가격 잠재가격 이 문제가 역시 그대로 나옵니다 잠재가격 바꿔서 나오죠 계속 잠재가격은 뭐다? 자 공공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이다 공공자원의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 자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기회비용 자 이게 뭐냐면 내가 교통시설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짓다 그러면 그 도로를 짓는 거 대신에 다른 시설들을 지었으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우리한테 피드백 될 수 있겠느냐 얼만큼 이익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공공자원의 사회적 비용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잠재가격이다 모르는 거니까 잠재적으로 그런 가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뭐냐라고 물어보고 또는 잠재가격이 뭐냐 반대시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공공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뭐라고 하느냐 잠재가격 2번의 정답이죠 네 바로 문제가 그대로 풀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행시간 가치 자 여기는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간혹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행시간 가치 자 교통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이 통행할 때 통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한다 이게 통행시간 가치죠 결국 돈이야 money 그렇죠 money야 통행시간 가치 시간 가치 자 근데 우리가 money라는 표현을 안 쓰고 value라는 표현을 썼죠 value 그렇죠 value value라는 표현을 썼다 자 value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학문 쪽으로 보면 자 그래서 이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요 네 시간과 시간 자 타임과 자 그 다음에 돈 그렇죠 비용 money 자 여기에 두 가지 들어가요 money money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그렇죠 이건가 네 money money 자 하나 money에요 money 갑자기 이 스플링이 기억 안 나네 money가 기억 안 나네 money를 많이 해야 되는데 money가 기억 안 나네 자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갖고 진행을 하는 건데 통행 시간 가치는 목적 통행 목적에 따라 업무 통행과 비업무 통행이다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되고요 통행 시간에 대한 시간 가치는 통상 임금 위법을 적용한다 자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어딘가 이제 출장 외근을 나가요 외근을 나가면 그 외근을 나가서 어떤 다른 업체에 일을 해주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대한 시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평소에 받던 임금의 비례에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 교통비를 자 그래서 우리가 통행에 대한 시간 가치 요거는 자 개인 임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개인 임금하고 연결해서 지급을 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핵심 문제 거기 나와 있는 시간 가치는 교통시설 투자의 타당성 부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 중 시간 가치 산출할 때 사용되는 것은 뭐겠어요 자 개인 임금 2번 자 거기 뭐 통상 임금율법 이렇게 나왔는데 통상 임금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개인 임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 임금 2번이 정답이죠 자 중요한 거는 그 밑에예요 자 로진 모형을 활용한 시간 가치 산출 자 로진 모형을 자 로진 모형을 이용한 이용한 시간 가치 산출이다 시간 가치 산출 시간 가치 산출 자 로진 모형을 이용한 시간 가치 산출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치를 산출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비용 총합에 대한 식이 여러분들 거기 적혀 있습니다 자 비용 총합 자 비용 총합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알파 자 통행시간 계수 알파에 우리가 곱하기 통행시간 통행시간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베타 들어가죠 베타에 곱하기 통행비용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비용 통행시간 가치죠 결국은 총비용을 얘기하는 총비용 자 총비용을 얘기를 하고요 자 이중에서 우리가 알파를 통행시간 계수 통행시간 계수 자 그 다음에 베타를 통행비용 계수다 통행비용 계수다 시간도 돈이다 이거죠 통행비용 계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통행시간 가치를 따지는데 자 이러한 식이 보통 문제에 주어지고 다음 중 통행시간 가치로 적합한 것은 뭐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통행시간 가치는 통행시간 가치는 베타분의 알파로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 나오는 계수를 서로 나눠준다 이거죠 여기서 베타는 뭐예요 통행비용계수 통행비용계수 아 개수분의 자 통행시간계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어떻게 문제 속에서 접근이 되는지를 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바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자 로지 모형으로 정산한 통행시간 분과 통행비용에 대한 형용함수 계수가 각각 마이너스 0.017 마이너스 0.005 일때 통행시간의 가치는 뭐냐 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통행시간과 통행시간과 통행비용 그렇죠 통행시간은 몇 분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통행시간은 분의 개념으로 나왔죠 통행시간은 분이다 자 통행시간 같이 같이 자 근데 분개념으로 나왔어 분개념으로 나왔어 자 거기에 통행시간 계수 알파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0.017 017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통행비용 원은 마이너스 0.005 그렇죠 이거 0자 조심하세요 0 0 0 0 5 저도 0자 이거 3개 4개 이거 틀려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통행시간 가치를 뽑는데 자 이거는 지금 무슨 단위야 분단위로 나왔다고 분단위 분단위 나왔는데 자 여기서 지금 답에는 뭘로 뽑으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지금 자 원당 시간으로 뽑아달라 시간 개념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죠 1분당 요만큼이니까 시간당으로 가니까 여기다가 몇 분을 곱해줘야 돼 60분을 곱해줘야 되잖아 그죠 60분을 곱해줘서 마무리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 60분을 곱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202,0401퍼 자 시간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문제는 절차상 어떻게 풀어주는 문제입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공식을 알아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공식으로 너 들어갈 때 여기는 분단위로 돼있다 답은 시간단위로 돼있다 그러니까 분을 뭘로 바꿔준다 시간으로 바꿔준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체킹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근데 여러가지 문제들 패턴 우리가 기초 문제 패턴을 보면 대부분이 시간 개념으로 나왔더라고 그리고 문제는 분노로 주어지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요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또 문제 푸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잉여 부분 자 소비자 잉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소비자 잉여 자 소비자 잉여 부분 잠깐 지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소비자 잉여 자 소비자 잉여 자 여러분들이 잉여라고 하는게 뭐예요 잉여 잉여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잉여 즉 남게 되는 남게 되는 이익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익적인 측면 남는 거죠 잉여 잉여분 하면 남는 거 그런 식으로 한문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교통 부분에서 어떤 시설들의 개선이라든지 자 다른 어떤 교통에서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자 소비자한테 들어가는 잉여분을 뽑으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한테 남게 되는 어떤 것들을 뽑으라 라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컨슈머 우리가 영어로도 되어있죠 컨슈머 서플러스 그죠 자 영어는 잘 모르지만 컨슈머는 알아요 고객이라는 걸 알죠 그죠 소비자 고객이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서플러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플러스야 그죠 고객 플러스다 라는 거죠 자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 볼게요 소비자 잉여 자 소비자 잉여 자 소비자 재화 서비스에 지불하는 금액과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그중에 남는 거죠 내가 백을 샀다 백은 남자들은 백은 많이 안사지만 백이라고 합시다 백을 샀는데 백만원의 가치를 지불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백이 백오십만원짜리의 가치를 갖고 있어 나중에도 봤더니 자 그러면 아주 땡큐죠 50만원이 뭐야 잉여 그쵸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소비자 잉여 증가분의 산출이다 라고 나오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하고 같이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요런 식으로 어 그려주고요 자 위쪽 항이 이제 c값 자 그 다음에 이쪽이 q값 자 그래서 여기 코스트에요 자 코스트 자 코스트고 여기 퀀티 퀀티티 자 퀀티티 물량 양이에요 양 퀀티티입니다 자 퀀티티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코스트와 퀀티티가 어떤 반비례 관계로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데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요렇게 보고요 요렇게 보고요 요렇게 볼게요 자 그림은 그렇게 했는데 그림에 나와있는 핵심 내용은 작네요 자 코스트가 코스트 c1에서 어 코스트 자 c1에서 c2 그죠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퀀티티가 즉 양이 q1에서 q2로 늘어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 자 이제 공식으로 돌아볼게요 공식으로 돌아볼게요 자 소비자 잉여 증가분 소비자 잉여 증가분 자 소비자 잉여 증가분은 자 어디 부분이냐면 이 그래프에서 어디 부분이냐면 바로 요 부분이에요 바로 요 부분 자 요 부분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사다리꼴 자 면접 구하는 공식을 기억을 전혀 못하시겠죠 그죠 자 요기에서 요거 자 우리가 요걸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주면 자 요 부분이에요 이렇게 요게 소비자 잉여 파트다 라는거죠 자 소비자 잉여 부분 자 사다리꼴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거 사다리꼴이잖아요 그죠 사다리꼴 자 사다리꼴 계속 제가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하 사다리꼴이 뭐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요렇게 생긴게 사다리꼴이에요 그죠 요렇게 그냥 직선으로 요렇게 네모하게 되면 이게 사각형이고요 그죠 자 사다리꼴 이 면접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윗변 그 다음에 밑변 자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보면 윗변 플러스 밑변 나누기 이에다가 곱하기 뭐에요 높이다라는 거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밑변은 뭡니까 윗변은 뭐에요 Q1이죠 Q1이죠 Q1 자 그 다음에 밑변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Q2 자 Q2 자 그걸 뭘로 나눠 2로 나눠 그죠 2로 나눠 자 그리고 곱하기 높이 뭐가 됩니까 C1 마이너스 C2 맞습니까 그죠 C1 마이너스 C2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다 이게 뭐다 소비자 잉여 증가분에 대한 해당 공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Q1은 뭐에요 기존 시설의 교통량 즉 승객수를 얘기하는 거죠 양이니까 기존 기존 교통량 뭐 승객수 양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Q2는 당연히 개선 후겠죠 개선 후 자 교통량 승객수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형으로 넘어오면 C1은 뭐에요 기존 교통의 시설비용 교통 비용이라고 합시다 그냥 편하게 기존 교통비용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개선 후 교통비용 개선 후 교통비용 교통비용 그죠 네 이렇게 공식을 성립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이 태어났다 이거에요 자 이 공식이 태어난 걸 보고 바로 핵심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교통비용과 교통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국선이 그린과 같을 때 자 기존 시설에 의한 교통비용이 C1 그죠 자 그 다음에 교통량이 Q1 기존이에요 기존 기존이죠 요 점이 기존 점이야 그죠 자 기존 자 그 다음에 교통시설 개선한 후에 교통비용이 C2 그리고 자 그 양이 Q2다 라고 하면 소비자 인여 증가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 그래프 부분이 요 공식이 된거지요 그죠 그래서 요 공식이 그래프다 자 이 그래프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죠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요거를 묶어서 패키지로 알고 있으면 문제가 많이 풀려요 네 됐습니다 자 요정도 보고요 자 뒤쪽에 이제 우리가 예상문제라든지 기출문제 가면 요 공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풀이 문제가 나와요 Q1이 얼마였고 Q2가 얼마였고 C1이 얼마였고 C2가 얼마였다 그러면 요 공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경제성 분석기법 즉 얼만큼 자 그러한 교통계획 대안이 경제적으로 뭡니까 이익을 주는지를 판단하는 경제성 분석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중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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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